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천 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 122억 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땅값이 상승하면서 추가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당초 정부 확정 사업비 100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액된 122억 원을 확보해 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천 댐 검설 사업의 총 사업비는 689억 원으로 지금까지 356억 원이 투입돼 1차 보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1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에서 0월 구간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달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천 0월 고속도로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지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안을 검토해 이달 중에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를 결정할 기획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2015년 평택에서 제천 구간이 완공됐고 제천에서 0월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중점 추진 구간, 0월 3척 구간은 추가 검토 구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원주시 자유시장 뒤편 시장 활성화 구역 공영 주차장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점자 안내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 공영 주차장은 지난 2016년 국비 등 23억 원을 들여 3층, 주차공간 79면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영월군의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 편성됐습니다. 영월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2.73% 증가한 3,961억 원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48억 원, 방제관리 사업에 40억 원 등 일자리 확충과 복지 증진, 생활 안정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됐고 동강과 서강 정원 조성에 15억 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에 9억 원 등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영월군은 내년 1월 4일부터 영월읍을 비롯한 9개 읍면을 돌며 주요 사업과 군정을 소개하는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공원협의체가 지역 저소득층에 연탄 9천 장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연탄은 원주 지역 30가구에 300장씩 제공되며 오늘 공공기관 직원들이 단구 등 2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사회공원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연탄 후원과 나무심기 등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시즌을 맞아 지역의 스키 리조트와 함께 찾아가는 원주 농특산물 행복 장터를 운영합니다. 한솔 오크밸리 스키장 안에 100제곱미터 규모의 판매장에서 내년 2월 10일까지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며 원주시 농특산물 유통협의회와 품목별 연구회가 참여해 다양한 농특산물과 제품을 판매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축제 연계 직거래 장터 등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통해 14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기자단들의 숙소로 이용됐던 이동형 호텔 객실, 일명 모듈러 하우스가 포스코 그룹 임직원 휴양시설로 활용됩니다. 알펜시아 안에 위치한 300실 규모의 모듈러 하우스는 당초 올림픽 이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강원도 개발공사가 부지를 임대하고 포스코가 건물 정비를 마친 뒤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오늘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설치됐던 고성능 LED 조명기구를 매입해 지역에 6개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등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